순수했던 나날로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응원하는게 도움이 되겠네 혜연아 힘내긴 해보자고 키워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키워보지 배우올 anar 개쌍 도착! 으악! 흠! 흠 양해 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키워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못살게뿐이 없을 것이다. 대성공이야. 가룬 신나. 노래 부를까? 나이스. 하나 채꼈다. 키워보지. 하나 채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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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어나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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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 버릇 적사살 좋아 으 으 으 으 으 으 피워보지 관리자님 역시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 나이스! 하나 잡혔다 피워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승객이 빼콩 한번 먹였어 좋아 방금은 전래로 승리한 계속 밀어붙이자 응원하는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 힘내긴 해보자고 피워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만한걸 오 나이스 하나 잡혔다 피워보지 피워보지 철폭 I never said that I still remember I never said that I still remember What you were doing If it was possible, I would have fought without a loss I thought it wa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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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these hands tracing you out of my ring Aoife I would like to give up I will take place I will take place To be a while For me For my life For my life For me For me I will take place And a new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